저희 모니터로 좀 더 높여주세요 그룹 하나씩은 내 평화의 모습을 받았지 난해가 불이 천세인 이 균의 과거 속에 쌓인 고래 또 불이 사과 사과 반대적 세상 마저 난 날 보러 수용해내고 있잖아 나를 속된 단어들을 사살해 방법이 아닌 대략다면서도 추락한 널 어떻게 사랑할지 왜 수많은 반녀들 사이에서 어떻게 한 밸런 소리 자리가 탑과체 여긴 모두가 같이 아니었지 같이 알려면 따름이라 하지 따름이란 일 존재 따름이 틀림이 되지 않으므로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 이래야는 예예 인정할 걸 인정하지 않지 자꾸 터넬 박혀서 국물이 되려 고민 안 해 되려 고민 안 해 고집스러운 마라톤을 안 해 그러기엔 너 같은 나이 한둘이야 이제 So 알려주는 거지 공중해야 함 따름이 틀림이 되지 않으므로 알려주는 거야 그런 의미 시야 응고를 보내는 게 그날 말은 또 what they go 너는 이 비결 말은 열어두는 게 Yeah, man, man, man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Yeah, man, man, man 침투하오에 빠져 있던 너는 끝없는 욕심에 너만 역시 내 주변 모두 등 돌리게 해서 A poem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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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혼란 몇 viewpoint Chinese I 원 난 너도 야수만 흐렸던 하나같이 나 이 세상에 발달한 내결에 는 변함였어 내가 시그시켜 내게 얼마나 어려워 일인지 또 생각인지는 나도 이미 목소리가 여겨받을 때 우리 직접 가야 걸고 너는 모두 내가 답답해서 걱정이란 또 나는 감사하지만 말아줘 어쩌면 내게 동요 너는 뭐고 싶잖아 나름이나 유가 고통 때문에 난 너를 속해 널 시켜놔잖아 Don't jump Say all I give I give Say all I give I give I give Say 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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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ive I give One over 소리 째어주세요 네 네